제8극장 15곡 준비했다고요. 샌뉴스 어디갔어? 애플펌 15곡 준비됐어요.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드릴게요. 피드백 해주시고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바뀌면 뻥치지 말라고 저희 폰누스 파플로프 제8극장 다 서로 늦게 돌고 사는 팬들입니다. 한 번에 다 인식해주시고 트위터 다 알죠? 페이스북 저희 저렴한 별맛에 와 보내세요. 앞으로 되게 자주 뵙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또 봐요. 폰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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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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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